네, 유아경입니다. 어머, 승희씨! 어디예요, 지금? 네? 서울이요? 아니, 언제 왔어요? 무슨 일로? 어머, 말도 안 돼. 예, 아우, 좋아요. 퇴근하고 이리로 온답니다. 어, 그래? 내가 며칠만 일찍 왔으면 여기서 하경씨랑 같이 지낼 수 있었는데 말이야. 나, 내가 그랬으면 널 여기 있게 하지도 않았어. 그렇게 됩니까? 그래. 이리 주세요. 됐어요, 앉아계세요. 너 여기 온 목적이 스포츠 연구 마케팅 조사라고 했지? 네. 그것뿐이냐? 그럼요. 마, 하경이한텐 오랜 남자친구가 있어. 음, 있다고 하대요. 이영호? 나랑 나이도 같은가 보던데요.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만 하고 가. 걱정 마세요. 전 사실 그 친구가 누군지 별 관심 없습니다. 전 단지 이번에 온 김에 하경이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까 합니다. 그뿐이에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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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